2분 후 귀엽지? 근데 바닥도 이렇게 되어있고 밥 먹어봐 고냉백이야? 괜찮지? 뭐야 그 뚜뚜 미지근한 반응은? 내 스파이당이야 일로와 싸우자 지금 내꺼는 달랑은 저거 하나고 너 지금 여보 4만원 주고 가방 두개 사셨잖아요 하나는 내가 당근 할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지금 내꺼는 달랑은 하나고 내가 오빠꺼는 이렇게 가방 두개와 컵을 샀더니 커피를 서비스로 준겁니다 아니야 오빠의 커피를 내가 산거야 내가 오빠의 커피를 샀더니 내가 오빠의 커피를 샀더니 가방에 눈이 들어간 커피 6월 10일 꽤 긴데? 그러면 두달 이틀에 하나씩만 먹어 나는 이게 이게 사은품인데 나는 사은품으로 이 컵만 주는 줄 알았거든? 4만원 이상 사은품? 근데 얘까지 줬어 오! 이게 킥포스터도 왔어 졸귀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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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m 딸기잼은 품절이네 딸기찜 말고 딸고 먹어볼게 너 되게 많아 오빠가 골라봐 블루베리, 살구, 오렌지, 콩코트 살구 먹을래? 살구잼 딸기 먹을까? 황달프로 베이컨 그치? 이거 맞아 그거 얘도 사줘 통밀 버스파랑 떡볶이 하나 사자 오빠 집에 떡볶이 하나도 없어 이거 그때 괜찮지 않았어? 난 안 먹었어 오빠만 먹었어 이거 두 개만 사자 그래 이거 맛있더라 요즘은 이렇게 다 올려서 나오더라 채소, 야채 음 음 냉동배파 500g에 다 올려서 김말이 살까? 이거 샀어 오빠 맛있을까? 100ml에 374원이라고 아니 사고 싶은 걸로 사 난 그럼 이거 먹어 그래 그거 먹어 날 봐 아 유리병이야 야 저거 사자 아까 오빠 먹으려던 게 뭐지? 오렌지 사과 콜라겐 아니야? 그래 이거 맛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하나 사서 열무 위에다가 소면놔서 국수 한번 해 먹자 새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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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우머리 새우머리 새우 이 새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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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새우머리 새우 stressful 식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뭔가 벌써 힐링돼. 그래도 좋다.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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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자속 ell Avada 날씨 WATU 멈추ota 바삭 드디어 TV 오빠 그거 봐 그게 뭐야 힘들지? 어지러워